병뚜껑 부분을 콕 찍어 걷어차는 한 남자 와우! 실력이 대단한데? 병에 손을 대지 않고 한 번의 발차기로 병뚜껑을 여는 보틀캡 챌린지 SNS에서 여행처럼 세계로 번지는 중이에요 단, 엄마한테 등짝 맞을 수 있음 뒤돌려차기로 병뚜껑을 여는 동시에 병에 손을 대거나 병을 쓰러뜨리면 안 되는 것이 규칙 영국 액션배우 제이슨 스타댐과 뮤지션 존 메이어 등 유명인들도 인증 영상을 올리며 열풍에 동참했는데요 방송인 유병재와 그의 매니저 유규선 씨는 최근 SNS에 병뚜껑 챌린지 영상을 올렸습니다 팬들은 병뚜껑 챌린지가 아니라 머리뚜껑 챌린지다 아플 것 같은데 웃어서 미안하다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우리도 한 번 해볼까요? 아플 것 같습니다 으악! 됐다 으음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